고신총회 세계선교회 고강준규 선교사 천국환송예배가 지난 11일 장원공원 묘원에서 열렸습니다.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이사장 안진출 목사는 강준규 선교사의 사역으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고강준규 선교사는 2016년 3월 고신총회 세계선교회 선교사로 파송받은 후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을 진행하다 급성 백혈병으로 지난 6일 52세 일기로 별세했습니다.